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맨 한번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맨 우리 친구들이 듣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올 수 있어 샘키바 친구들과 함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믿음을 가꾸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우윽